이 집이 야만인 것 같다 아니 이 새끼들 아니 얘네 우리 집 부셔 어 뭐야 뭐야 어 집에 그렉이 왔는데 그렉 어 죽었어 헐 다들 어디세요 나 우리 부활 가능 존나 멀어 진짜 아니 우리 지금 지금 집이 털리고 있어 구해 주세요 그가 중에 잠을 안잤나보네 아 우리 잠 안자고 있구나 어 집 멀었나요 무세끼가 형우가 어디야 어 만취령 형이 옆인데 한참 남은 것 같아 이 새끼가 이 새끼가 리스폰 해야 되나 나 이거 어 이 새끼 물에 들어가서 불을 끄네 그니까 명리해 혀가 차려야 봐라 나 엉덩이 입고 하러 가면 돼 리스폰 하긴 했는데 여기 어디야 뭐 근처겠지 뭐 어 님들 나 여기 식인종 숙소에 묶여있는데요 아 진짜 살렸어 여기 어디야 살려 집이 아니네 이런건 또 구현을 해놨는데 가방은 다 있나 니 이름표 집 근처에 들어있는데 아 집 근처긴 하네요 그치 집 근처긴 한데 우리집에 약간 새로운 식인종이 좀 많이 왔다 빨간색 그 니가 그 조진 황금 황금 가면이 걔네 부족 아니야? 모르겠어 소리 들린다 어 황금 가면이 저리 안가 저리 안가 저리 안가 저리 안가 어 여기 어 야 빨간색 얘 온몸이 빨간색 어 야 야 야 어디다 놨어 그치 맞다 군나 많아 맞지 집에도 들어가 있구나 빨리 났네 지금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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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다 놀아버리겠네 안 되겠다 정상수로 성격을 켜야겠다 물 한 모금 다 다 다 다 흐에 흐어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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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캘빈 이색개 어디있지 캘빈 이색개 OVER cuest 껴있어 얘 이것봐 여기 갇혀있다니까요? 뭘 존나 지워놨네? 방벽 둘러놨지 우리 집에 얘 여기 한명 껴있어 뭐야 지금 뽀개진거야? 뽀개졌네 아! 어 죽었어 네? 강력하다 일단 살려드릴게요 어이 켈빈 얘 어디갔어? 여기 아래 창 창으로 해야 돼 창으로 해버링 아 이거 집 못하네 부진거야 이거? 아 그러네 안고쳐지네 집이 이게 고쳐지네 어 뭐야 필빈 너 상태 왜이래? 아니 우리 집 망했네 아 잘 수는 있어 집 잘 수는 있어 아 그래? 네 침대 그치 침대가 있어야 잘 수 있는거지? 네 네 이거 막 무너지는 소리 그니까 누가 누가 막 뭐야? 야 야 야 미친 켈빈 너 이 새키 뭐하는 짓이야? 아니 켈빈 여기있는 나무를 깨는데? 이 새키 아니 통나무 많아요 통나무 안 깨어도 되는데 왜 왜 왜 아니 잠깐만 이 새키 뭐한거야 얘 이 새키 잠깐만 얘 얘 지금 뭘한거지? 얘 지맘대로 이거 지금 뽀갠건데? 아 그래요? 멱롱 내린거 아니야 누가? 아냐아냐아냐 어? 그런거 안했어 이 새키 그래 휴식하라 그래 와우 우리 통나무는 진짜 많아요 됐다 이거 무너진거 수리를 할 방법이 없네 예 이거 건축이 이상해 어? 잠깐만 그 수리도구가 뭐있지 알았나? 수리도구가 그거 아닐까요? 장비 수리하는거 돼요? 안된다 안되겠지 없어진거를 어떻게 다시 추가하겠어 아이씨 잠깐만 나 지금 캐릭터 죽어간다 자야돼 일단 잘까요? 잘.. 근데 지금 잘게 있나? 응 해보니까 시간은 관계없더라고 아 그래? 잘가 지쳤어 한번 더 잘까? 한번 더 잘까? 일단 밥먹고 아우 아우 너무 어두워 이거 먹어도 되는건가? 네 그냥 먹을 그리고 켈빈이 그 물고기를 너무 잘 잡다는데 맞지 개잘 잡지 어 아 개잘 잡어 사람의 경지가 아직 거의 신급으로 잘 잡는데 맞아 버지니아는 너무 무술모고 네 어 자면 되겠다 뭐 약간 건축이 좀 나사가 빠져있어 도둑 응 뭔가 또 무너지는 소리잖아 응 어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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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들 그 상자 파밍 하세요? 상자 또 무한젠데 있어가지고 이제 더 인벤이 지금 거의 가득 차가지고 그니까 아니 게임을 뭐 이렇게 만드냐고 뭐 어디 파밍이나 갈까요? 응 가자 이쪽 방향 쪽 끝에 그거 있는데 굴 동굴 여기 갔던 데 아닌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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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겠어 모르겠어 여기 제가 나무 다 베가지고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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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굳이 집을 지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 그냥 중간중간 필드에 젠드 있는 텐트에서 자고 항상 가면 먹을 것도 나오고 원이랑 너무 달라졌어 총 들고 다녀와서 행정 중간중간 왜 GPS가 확대 축소가 된다 그러던데 그거 가운데 휠키 클릭하면 휠키 클릭하면 돼요 위기들고 있어서 안 돼요? 아니요 클릭을 해야되네 이게 어디로 가는걸? 아 저기 구족이 있네 여기 앞에 동굴 우리 빠져나온 동굴 아니냐? 모르겠어요 이게 동굴을 표시할 방법이 없어 이즈 여, 여깄다 아 여기는 우리 처음 해보는 곳 같은데 오 뭐야 어 새총 먹었다 여기 새총있다 이거 뭐냐 얘네들? 짱, 짱돌을 발사하는 것 같은데 죽어있는, 아 어디 꽂혀있는 거구나 반출이 형 할아버지 있네 뭐야? 너도 할아버지 어 와 이 새끼, 형 이거 실화야? 왜요? 니가 나 때렸어 이게, 어 각도가 좀 넓은 것 같아 흠흠흠흠흠흠 와 씨발 동굴 들어가다가 내 눈깔의 반대편을 봤어 어우 불 끄니까 저나 잘 보이네 이게 이게 안 키워다녀야 될 것 같은데? 리얼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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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너무 어두워서 현재, 아 이제 화면이 어두워서 불 끄니까 불 끄니까 야 여기 뭐 공기템 또 있다 야 끄어 먹어라 아 그래? 여기 아래 어 어 어 이게 개 잘 보인가요? 그 게임이 이러는데 진짜 혹시 그 지난번엔 지옥이 안 보인다 근데 이 눈에 거기 어떻게 갔냐? 그 위에 아 밭으로 들어가 있구나 응 근데 이게 다 부위네 왜 이렇게 잘 보이네 저 불 끄니까 개 잘 보이네 불 끄니까 존나 잘 붙어 어 어 그러네 잘 보이는거 맞아? 아닌거 같기도 저쪽으로 가야되나 본데요 잠수복을 입어야 되는거 아냐 여기? 뭐 여기 약간 그런거 같은데 산소탱크 있는거 보니까 그냥 들어갈 수 없는 흠 아니 어차피 그 위치에 호흡기 있었다는거 보니까 산소탱크 차고 가는거 맞는거 같아 아니 이거 씨바 공략 안보니까 동굴 서순 못맞춰서 빡센데 그냥 들어가면 안되는건가? 너무 좋아 아니야 이거 순은 은근히 별로 못참더라구요 음 좋으네 야 못가네 여기는 공략 내가 진짜 그 황금마스크 죽여서 그런건가? 내가 보면 그게 맞는거같아 그래서 얘네들 화딱지가 난거지 어디로가지? 설산에도 뭐가 있는데? 동굴? 저기 보라색깔도 우리 안간데 보라색깔도 설산 동굴가시? 설산 동굴가시 가면 되겠지 뭐 일단 가봐 가면 되겠지 뭐 진지야 합류할래? 아니 나는 무사원가시라 병대기가 너 따라 흥내 아니 진짜 닮았어 약간 비슷한거 같아 왜 좀 거지같아 아니 나는 그냥 죽어볼래 야 이정도 경사를 오른다고? 말이 안되는데? 특수부대잖아 아니 야 특수부대는 뭐 발에 마찰개수가 없어? 이 새끼 맨손클라이밍 응 얘도 알고보니까 팔 4개일수도 이런데 지리긴한다 얘 스파이더맨인가? 그니까 야 솔직히 이정도 경사면은 말이 안되 야 지린다 이정도 경사면은 뭐 심지어 눈 바친데 그니까 경이롭네 너무 얼리 액세스를 너무 얼리 액세스를 이렇게 게임 하루만에 볼 수 없는게 너무 많아 인베이 다 그쵸? 어? 여기인가 보다 이게 끝인가 봐? 뭐야? 좋아요? 뭘 알려주기 위함이지? 좋아요? 어? 여기가 맞나? 어? 여기 맞는거 같아 아니 옆에 동굴은 또 따로 있는거 아니야? 아냐아냐 여기 맞아 근데 저기 동굴 또 있어 여기 주변에 동굴이 뭐 많기는 하네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건가? 그... 리뷰에 그게 있더라구요 러닝 시뮬레이션 같더라구요 러닝 시뮬레이션 같더라구요 우리 정신께 해을기 왜 타고 왔냐고 그치 이 경신을 수영해서 왔어도 됐을거 같은데 랩이 넓은데 그냥 펑 비어버린 그런 맵이 많아가지고 맵 넓이 한 절반만 됐어도 상관없었을 것 같은데 넓은 만큼 알차게 채워놓던가 뭐 차차 채워놓겠지 야 이거 이렇게 보니까 진짜 개넓다 분나빠요 원때 봤던 그 섬이 맞나 아니야 다른 섬이야 여기 아 다른 섬이예요? 응 수부새가 아니라 그냥 스파이더맨 아니야? 동굴 저 앞에 또 있네 중간중간 텐트 많아서 진짜 집 지을 필요가 없는데 그니까 딱히 생존 위험에 저해되는 요소가 없어 생존에 저해되는 요소가 하나도 없어 배고픔도 식량 무한젠이라서 분나많은 그냥 그냥 나 군용 식사 그거 먹고 있어 계속 아 일단 사슴 잡기가 너무 쉬워 굳이 그 무한젠이 아니어도 반대로 활 쏘는 거는 또 오직 어렵다 맞아 그 컴백보 이런 거 먹으면 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요 어딘가 본데? 야 이거 물속 저거다 물속 있던가? 아니구나 바로 요 아래 아닐까요? 여기 이쪽이다 여기 여기네 어? 야 여기 나만 생일 형 내가 Jetzt 어이씨, 너 좀 더 보인다? 형아 오고 있지? 네. 어, 갑자기. 네가 형들보다 먼저 앞으로 가야될 거 아냐. 강의여서. 자출 의미도 없는 거야. 자출이 저 몸먹. 뭐야, 그러면 끝이야? 에이? 왜 이러하냐고. 왜 이러한 부물들이 아직 많구만. 끝인 거 같은데? 어디 가세요? 딱 좋아. 그냥. 아, 배 또 있어요. 여기. 진짜. 흠흠. 흠. 흠. 쯧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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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빙하면 안 죽을라나? 흑 해봐 어 오 살았어 까빡 까빡 반피 달았네 반피 달아도 약이 더 많아 맞지 자 어! 깜짝이야! 어? 어디야? 개죽는 소리 나는데? 내 오른쪽 침팬지 침팬지야? 뭐..몰래요 아 침팬지야 침팬지 진짜 근데 개죽는 소리 나 침팬지 물 건넌다 어 여기 앞.. 앞.. 앞에서 왔다 두 마리다 두 마리 세 마리 세 마리 세 마리? 세 마리 안 보이니까 계속 침팬지를 올려 레벨리오 귀 뒷모습 깔았다 레벨리오 레벨리오 오슬렁거려 침팬지 쉑 뭐 네 1 2 에어컨 어유 마투리오 문 아래 뒷모습 를 봐버렸어 됐지 어? 뭐냐 이거? 야 이게 끝이야 그럼다 진짜 ㅅㅂ 미친 게임이야 이거 누가 봐도 그냥 볼륨 부풀리기 아니냐고 진짜 용량만 겁나 크고 그니까요